그룹 에스파 윈터가 금발로 변신해 미모를 뽐냈다. 윈터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 윈터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다양한 포즈를 취했으며 금발로 변신해 색다른 미모를 자랑해 시선을 모은다. 한편 에스파가 두 번째 월드투어를 개최한다. 에스파는 지능의 첫 월드투어 에스파 라이브 투어를 개최해 북미, 유럽, 아시아를 포함해 전세계 21개 지역에서 30일의 공연을 성황리에 펼쳤다. 이번 월드투어는 오는 6월 29에서 30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총 13개 지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.